아, 저거 계세요? 저거 알겠습니다. 아니, 저거는... 왜 있어, 빨리!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팔에 힘을 좀 빼고 몸을 좀 수그리세요. 팔에 힘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무게를 여기에 지탱을 하는 거거든. 무게는 다리에 지탱을 하고 이렇게 완충이 되겠고 팔에 힘이 들어간다. 갈아찍겠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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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är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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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